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site라는 단어를 보면 현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복합명사로 그냥 site supervisor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는 지금 명사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게 되게 많이 있죠 일단 형용사 a는 형용사구요 감독하는 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super vision 이란 단어 있죠 super vision은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명사구요 그 다음에 supervisor는 동사죠 관리하는 감독하다 그 다음에 supervisor는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b랑 d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그럼 어떤걸 넣어야 되느냐 봤더니 해석을 해봅시다 miss fc는 has been named 뭐 되었다 이거 5형식 문장이죠 아마 여러분 이번달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지난달에 5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배우신 분들은 바로 알겁니다 5형식은 수동태가 되달라고 뒤에 보호할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그 명사가 뭡니까 목적보호죠 근데 5형식의 목적보호는 누구랑 같다 목적어랑 같죠 원래 목적어랑 같았는데 그러면 이 문장이 원래 지금은 목적어가 수동태라서 없지만 원래 목적어랑 뭐였을까요 그렇죠 miss fc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독은 안되니까 b는요 관리 감독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고 d가 정답이죠 그게가 temporary 임시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에 들면 현장관리소장이죠 현장관리소장이 될 것이다 뭐하는 동안 mr kc가 어디 가는 사람이 away on leave 휴가로 떠나가 있는 동안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2번도 마찬가지 콤마콤마가 있으면 얘는 하나의 수식어 개념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마그놀라 gc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명사뒤에 콤마콤마 있으면 여기 게이너 뒤에 콤마콤마 있잖아요 콤마있고 뒤에 밑줄 뒤에 콤마까지 그래서 이렇게 콤마콤마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는 앞에 있는 g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사람을 꾸며주는 하나의 수식어가 됩니다 주로 동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간에 중요한 건 여기 수식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playing consultant라고 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consultation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상담이라면 안되죠 상담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ok 여기는 이제 해석을 잠깐 해드리면 가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interest 부터 가로를 친 다음에 어디까지 should up 까지 investment 까지 가로를 치면 그래서 고객들인데 어떤 고객에서 who are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saving and investment 그래서 소축과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해라 그렇죠 mgc를 연락해라 어디에서 5의 0133으로 정답은 여기서는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financial planning consultant가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sum 이란 단어가 있는데 알아두세요 여러분 sum 이란 단어는 잘 알아두세요 sum은 우리가 형용사처럼 많이 쓰이는데 대면서도 되지만 일단 뒤에 contributions라고 연결이 되면 우리 sum은 한정사입니다 제가 맨날 외치는 거 있죠 어 그래서 어 명사와 한정사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그 밑줄은 당연히 뭐야 명사를 꾸며야 되는 형용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abcd 형용사 잡았더니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 마케팅팀의 인턴들은 그쵸 아주 어 소중한 기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디스크 접어드 디스크 모델 회의 논의에 있어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여러분 비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lready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sold out이라는 수동태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아 이건 너무 쉽다 그쵸 비동사와 과거 분사 사이 즉 already는 일단 치워버리고 is랑 sold out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completely 완벽히 라는 뜻이죠 완전히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뭘까요 5번 after가 있네요 after는 여러분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접속사 전치사인지 어려워요 왜냐 혼자서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a를 쓸 수도 있고 b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b는 안되는게 you will review the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fter you leave 여기서 지금 이 더 라고 하는 한정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만약에 만약에 의미가 좀 꼬여진다면은 저기 오브랑 그러니까 저기 리뷰랑 다큐멘트 사이에 오브가 들어가서 after your review of the document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말이 안돼 d가 안맞습니다 자 please sign the approval form 그래서 승인폼에 사인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너가 뭐한 다음에 그렇죠 그 문서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a review는 검토하다죠 검토한 다음에서 여기서 after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서 사용된 after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on이네 on on 보이신가요 look is looking for on 땡땡땡이잖아요 이 땡땡땡은 명사자라는 걸 딱 아는데 ab 중에서 명사 골라볼까요 architecture 명사죠 건축학이라는 뜻입니다 건축술 이건 불가산 명사에요 즉 앞에 on을 쓸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rchitect 이게 뭐가 됩니까 건축가 명사에서 정답은 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요 마찬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a 라고 하는 b 동사가 있고 뒤에 forbidden 이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 forbidden은 우리가 forbid 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로 허락하다 아니 허락하지 않다 금지하다 그래서 forbidden은 금지된 인거죠 금지된 그래서 뭐 되있다 드링킹 그래서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는 것은 뭐한다 금지되어 있다 어디서 theater 극장에서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strictly가 되겠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d 알아두시겠습니다 a랑 b랑 c는 형용사에요 a는 우리가 원급이라 그래요 엄격한 b는 더 엄격한 형용사 비교급이구요 c는 가장 엄격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실상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 다음에 음 8번 볼게요 8번 8번을 보시면은 on 이라는 단어 보이시구요 여러분 on 한 다음에 서울 베이스드 컴퍼니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서울 베이스드 컴퍼니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on 이라고 한 라이가 여기 있는 컴퍼니의 한정사거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사가 와가지고 서울 베이스드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그냥 어 저기 있는 컴퍼니로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오면 되는데 일단 a b c 부사 없으니까 그 고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에서 정답은 de-established 자리잡은 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중견우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 다음에 음 9번 볼까요 over c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게 뒤에 is over c 는 over c 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목적 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c 하고 끝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아마 지금 이번달에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들어 두세요 그냥 들어 두면 다 나중에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들어 두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삼형식 동사라고 하는 이 동사 우리가 흔히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 삼형식 동사는 ing 가 되더라도 여전히 목적 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잘 정리해 두세요 자 10번 어 10번을 보시면은 still is not clear 자 여기서 still 이라는 개념은 부사에요 치워버리고요 not도 역시 부사니까 치워버릴게요 그러면 is가 있고 밑줄이 있는 다음에 클리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그것이 돈이 뭐일지 클리어 그것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 여기는 부사가 부사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여러분 다른 어떤 퍼펙트나 퍼펙티드나 놓으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냥 이미 is not clear 하고 끝난거에요 문장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밖에 안돼요 그래서 정답은 c 퍼펙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리서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너도 여전히 그 돈을 어떻게 모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the rules 자 보세요 failure to the followed rules 이거 뭐냐면 이거는 failure라는게 실패인데 투부정사가 실패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뭐하는 것 규칙을 그쵸? 규칙을 지키는데 실패한거죠 그 무슨 말인지 규칙 위반이죠 근데 보면 in this document에요 뭡니까? 이 이 이 다큐먼트에 나와있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는 단연의 의미를 가야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쓰느냐 일단 아웃라인트가 되구요 아웃라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어 명사로 일단 명사로 기본적으로 어 뭐랄까 우리가 윤곽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동사로 삼형식동사입니다 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삼형식동사라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삼형식동사입니다 그래서 어 뭐 뭐의 약도를 그리다 윤곽을 보여주다 이런 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b랑 일단 a랑 b가 안되는걸 여러분이 알았을것 같구요 만약에 c랑 d랑 고민하셨다면 아직은 잘하신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보면 고민 안하게 될거에요 어 아웃라이닝을 쓰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어이 오케이 어 음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tha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구요 tha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 되게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 교재에서 당위성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삼형식 파트 보면은 당위성 우리 교재 한번 봐볼게요 교재 여러분 삼형식 부분에 당위성 이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가르쳐때는 주장 명령 요구 뭐 당연 의무 이런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뭐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개념 표현들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 request라는 단어를 쓰구요 that을 쓴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줄부터 어디까지 저기 릴로케이션까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주어라는 거죠 밑줄 한번 쭉 그어보세요 that 부터 that 뒤에 밑줄부터 어디까지 릴로케이션스까지가 뭐다 아 주어다 그러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그 upcoming 다가오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리포티드 보고된다 따로 비용들은 따로 된다 그래서 정답은 d 가 되겠습니다 왜냐 명사가 필요한 파트 여기서는요 정답은 d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봐 볼게요 13번 보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as editor 어 리드에 따르면 그렇죠 무슨 무슨 어 아 written 써져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여러분 이건 통째로 외워주세요 어 plain language는 뭐냐면 알기 쉬운 이란 뜻입니다 알기 쉬운 language 그래서 이게 뭐기 때문에 plain language로 써져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general public 일반 사람들이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 plain language plain language는 그냥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문적인 단어를 쓴게 아니라 어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다 그래서 plain languag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혹시 플랜이스트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그럴 땐 앞에 더 를 써줘야 됩니다 아 더 세상급을 때는 그때는 세상급이 무조건 더 를 쓰는게 아닙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더 를 써줘야 됩니다 아 14번 와 여러분 이거는 봐봐요 주어가 뭔지를 봐야돼 주어가 이즈 sentiments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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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신가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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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링은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나누는 정보를 그러니까 뉴트리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 이런데 그렇게 의미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뭐는 영양정보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A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우기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근데 A는 우기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어색합니다. 한국말로만 돼요. 자 15번 진짜 간단하다. 여러분 비즈니스 플랜은요. 비즈니스 플랜. 플랜은 참고로 가산명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없느냐 위드부터 해서 그 밑줄부터 쭉 해가지고 뭐가 없냐면 여기는 한정사라는 애가 없어요. 가산명사 단수에는 반드시 한정사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I have house는 안 돼요. I have a house는 됩니다. 더하우스를 쓰거나 또는 I have his house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뭐 I know 나는 안다. 그의 집을 안다. 그래서 I know his house는 가능해요. I know a house도 되고 I know the house도 됩니다. 근데 I know house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문법 규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비즈니스 플랜도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단수요. 플랜 S가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자리는 한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 B, C, D 중에서 한정사 약으로 할 수 있냐는 B입니다. 헐. 한정사라는 것은 우리 카페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카페에다 글 올렸는데 우리 카페 게시판 중에서 문법 게시판에 보면 9번에 있어요. 9번에 문법 자료실에 보면 거기에 한정사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그냥 네이버에 네이버 안 돼. 여러분 네이버 안 돼. 네이버를 함부로 찾지 마세요. 좋은데 잘못 나온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엔간하면 네이버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우리 카페를 확인하세요. 우리 그 글번호로 1239번에 있어요. 한정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정사라는 단어들이 쭉 있는데 얘네 이런 리스트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으니까 관사, 소유격용용사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유격용용사가 바로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B답은 허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B가 됩니다. B, 허. 자 16번. 자 16번 기가 막히죠. To ensure the accurate temperature record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정확한 온도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Mr. WC는 inspect all gauges들을 어떻게 직접 personally 에서는 문장이 inspect하고 all gauges 문장이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장에 제가 수업시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문장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갖춰야 할 구속요소와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그 동사의 형식에 맞는 목적어라든지 목적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이 아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아이는 수식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 B, C 등에 수식어로 쓸 수 있는 아이는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가 됩니다. 여기서 수식어라는 것은 부사 수식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여기는 후라는 단어가 후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알면 좋은데 아직 이제 배우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알 분도 있는데 후 앞에 괄호를 쳐볼게요. 어디까지? 인터뷰까지 괄호를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어플리켄츠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후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우선 적어주세요. 후가 주격관계대명사고 여기 밑줄 자리는 그럼 뭔가? 여기는 동사자리입니다. 뭐의 동사자리냐? 동계대명사절의 동사자리예요. 또는 통용사절의 동사자리입니다. 이것도 아직 우선 그냥 적어주세요. 그렇게만 정리만 해주세요. 나중에 수업시간에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여기는 뭐다? 동사자리다. 그래서 ABC 중에 동사 찾았는데 A랑 B가 동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아이의 동사는 특히 앞에 특히 선행사가 선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후라는 주격이 있잖아. 주격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수를 그 관계대명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 앞에 있는 선행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어플리켄치에다가 옆에다가 선행사라고 좀 적어주세요. 어플리켄치란 단어가 선행사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선행사 그는 이제 지원자라는 뜻인데 이 아이의 문장에서 현재 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선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형용사절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우게 되니까 우선은 그렇게만 우선 알아두시고 여기는 주어가 와야 되고 그 자리는 동사자리니까 동사는 A랑 B주어 하나 골라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의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자, 이해하세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여기 후가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복수면 얘도 복수고요. 단수면 얘도 단수예요. 그 안에 어플리켄치 가봅니까?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시스를 쓰면 안되고 위시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는 뭐한다?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가 안되고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플리즈 컨택 누구누구 그쵸? 어... 미스오씨에게 연락해라. If you need 너가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어시스턴트를 써도 되고 어시스턴스를 써도 되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A도 되고 B도 됩니다. 왜? 둘 다 목적어니까? 근데 B는 가사명사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만약에 B를 쓰면 어 를 써야 돼. 그래서 언 어시스턴트를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B 쓰신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도와주는 사람 너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 어 라고 하는 즉 언이죠. 그래서 어니까 언이나 한정사가 있어야 돼요. 땡.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의 등록과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면 정답은 A가 됩니다. 억울하겠지만 정답은 A입니다. 자 19번 19번은 어 야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어가 있어요. 어가 있고 밑줄 있고 타임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뭐요? 타임을 잡아주는 표현이고 여기는 뭐가 있으면 됩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 B, C, D, G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C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C입니다. 리미티드. 제한된 이란 뜻이죠. 리미팅은 안 돼요. 리미팅은 제한을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을. 그래서 뒤에 제한하는 어떤 뭔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답답은 그래서 일단 C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워. A랑 지금 A랑 C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분사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하시면 되는데 미리 좀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카페에 보면요. 어 거기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바로 밑에 밑에 보면은 어 수업 보축 내용 밑에 수업 녹화라는 게 있어요. 수업 녹화에서 여러분들이 저기에 보면은 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게 수업 녹화가 아닌가? 어 문법 자료실인가? 영상인가? 어 어 영상 강의 여러분 그 문법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카페에다가 카페 우리 카페 카페 글 안에다가 그냥 과거 이렇게 분사라고 검색해 보세요. 분사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형용선 자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될 수 있거든? 하지만 미리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거를 고민하는 게 바로 또 20번에도 여러분이 그래서 C랑 D를 또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 written이죠. 그래서 왜 written인가? 왜 writing은 안되는가? writing을 쓰게 되면 의미가 꼬여서 안됩니다. 꼬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한 얼마다 한 5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순하게 한 문제 두 문제 맞추고 이런 게 어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뭐 한두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뭐 좋아하고 그러면 안돼 아셨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20번 문제는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도 후즈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후즈가 우리가 관계대면사의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후즈 앞에 가로를 한번 쳐볼까요? 어디까지? 슈트 앞까지. 그래서 후즈 식립 익스 파이브 컨세큐티브 데이스 그래서 누군가의 누군가의 식립은 병가에요. 병가 병가가 컨세큐티브라는 것은 연속으로 그래서 연속으로 파이브 데이스가 그냥 오일이 아니라 컨세큐티브 데이스가 그러니까 파이브 컨세큐티브는 연속적으로 오일이 넘어가면 이런 뜻이죠.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식립에 있으면 슈트 서브 및 제출해야 한다. 뭐를? 리트 세트 프럼더 데일 피션 피션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서면상의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 그래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20개씩 해서 총 400개를 여러분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음성으로 나가고요. 제가 보통 2주차에서 이걸 한번 그 리뷰 여러분이 이제 사실 얼굴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걸로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2주차 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봤습니다. 200문제 넘어간 다음에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리뷰 리뷰 따로 해드립니다 하면 그때 미리 번호를 싹 적어놨다가 제가 카페에다가 어디다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수업 시간에 그거에 맞춰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포커스 집어서 왜 틀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20문제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답을 따로 안 드립니다. 이거는 제 수업이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동사 자리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명사 자리인데 여러분이 명사랑 동사가 의미가 같은 의미가 뜻이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걔를 넣어가지고 맞췄다. 그럼 사실 그거는 맞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 맞고 틀리고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르게 문제를 접근했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앞으로 또 21번부터 해서 또 계속 쭉쭉쭉 하루에 20개씩 여러분 꾸준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